최상위 포식자. 의료정책이 다 대학병원으로 움직여 왔네요. 그 내용을 오늘 안양수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께서 좋은 글을 쓰셔가지고 이번에 의료 문제를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것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병상수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와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k병상수네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닐까 돈을 그 귀한 돈을 병상수 만드는 데 이렇게 때려부으면 어떻게 하냐. 아니 세계적인 수준에 미뤄볼 때도 단연코 이런 병상수를 많이 가지는 게 얼마나 재원을 터벗으니까 그 재원이 다른데 여러분들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인구 대비 병상수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로에서도 연간 14.7회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전 국민이 의사에게 진로받고 입원하는데 거의 장애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겁니다. 대형병원에서 진로받으나 비용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큰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큰 병원으로 가도록 가격이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2021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입원 내원일수가 342.8일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거의 모든 병상이 1년 내 환자로 넘쳐나 빈 병상 찾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너도 나도 큰 병원으로 몰려드니 의사당 외래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고 병상당 입원일 수도 증가 추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모만 키우면 환자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수도권에 대학의대 분원을 세운 것이 유행입니다. 현재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을 주장해서 2028년까지 최소 6600 병상이 수도권에 더 생깁니다. 한마디로 병상이 노다지를 켜는 건물이 된 겁니다. 그게 노예 공급이 필요했던 겁니다. 박민수 차관 이름들 보면 내 말이 틀렸으면 정정 발언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6600 병상이 이름들 싸고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전공의 조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린 겁니다. 호황은 대학병원만 호황인 겁니다. 대학병원만. 그게 완전히 한국의 의료전달체계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에 완전히 와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의료자원을 낭비를 한 겁니다. 나는 이런 경제학자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정신이 나갔구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숙가를 조정하고 권역을 넘어서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이 부담금을 늘리게 되면 얼마든 줄일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대학병원에 몰려갈수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역대 장차관들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아무도 나라의 앞날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이름들 몸보신하고 다음 직장에 출시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의료전달체계가 망친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왜 의료는 당연히 본인들이 알아 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세계 톱톱톱의 병상수가 있지? 어마어마하게 과투자를 했구나. 그 과투자를 했는데 또 6600병상을 늘려 정신들이 나갔구나. 그게 다 돈인데. 외래 환자는 더 많이 몰려오고 입원 환자가 넘쳐나서 1년 내내 빈 병상 찾기가 어려운데 의사도 더 늘리고 병상도 더 빨리 늘려야 될 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딱 상급종합병원에만 해당됩니다. 눈을 돌려 의료시스템의 하부구조를 보면 참담합니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제1하부의 1차 진료기관 의원 그 다음에 중형병원 2차 진료기관 그 위에 종합병원 그리고 최상단의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시스템의 최상단의 위치에 있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부조직부터 한자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게 비용효과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원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가 채워지고 2차가 채워지고 3차가 채워졌는데 모두가 1차 2차를 제외하고 다 3차로 가니까 3차의 병동을 계속 내리고 1차 2차는 다 고사하는 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닌데 3차를 풀과동하기 위해서 노예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의과대학을 늘려가 전공의를 좀 조달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정책이 나온 겁니다. 한국은 그런 의료전달체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다 실손보험까지 들어가 그나마 있던 비용문턴까지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포식자로 변한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계속 승리 안 한 겁니다. 하부구조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병원의 2021년도 병상당 입원 내 입원수는 180.8일입니다. 1년 내내 전체 병상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보다 더 하부구조인 1차 진료기간의 의원의 병상을 보면 한국에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의원 병상수는 2006년에 10만 병상으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1년도에 5만 병상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마저도 1년에 250일 이상 빈 병상입니다. 대학병원은 초호황 1차 진료기간 2차 기골은 구조적 불황 이건 겁니다. 시스템의 하부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진료기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전문가 간판을 떼기 시작했던 것이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들이 전문가를 떼고 미용성용으로 넘어갈 때 눈길이나 준 사람이 있는가요? 눈만 뜨면 하루가 다르게 병상은 늘어났는데 1년 내내 빈 병상만 지키는 병원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시스템의 하부구조에 있는 의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때만 되면 공공성을 찾는 것은 낯가름지 않습니까? 하부조직이 무너지면 신규 매니저자들이 구태의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할 이유가 확인이 줄어듭니다. 전문의 따고 대형병원에 남지 못했을 때 갈 곳이 없으면 수련과정 자체가 도박이 되는 겁니다. 하부조직이 무너져 어차피 미용성용으로 넘어갈 거면 전공과정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간 것이 현명한 겁니다. 4, 5년 정도 되니까 4, 5년 정도의 전공의를 투입하는 것은 전공의 과정을 하는 것은 마치고 나면 그만큼 보상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대학병원에 취직을 하거나 봉직위가 되거나 개원의를 했을 때 전문의를 딴 타이틀을 붙이고 개원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전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을 돌리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대량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이 전부 다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젊은 사람들의 이런 인생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심하게 나무란 겁니다. 야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되냐 이 이야기죠. 당신들 사기꾼이다 이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에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닙니다. 환자 수에 비해 의사의 증가폭이 너무 빠르고 더더구나 병상 증가폭은 거의 폭주기관자 수준입니다. 압도적 세계 1도 부족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아예 넘보지 못하게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 문턱이 제거된 시스템에 환자들은 모두 다 압다투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하부는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다 같이 공멸로 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3 7월 달 갈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여러분들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나는 관리들이 여러분들 밥 먹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기하면 밥 먹고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노다지로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진짜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나라 같아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윤을 드디어 원망하고 누가 되면 의대 정상화 시킬 거라고 불가능하죠. 의대 정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가 다 장악됐는데. 참 좋은 글을 아주 정확하게 이런 글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실상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의 의료 상황은 좋아지지 않죠.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자체가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갈등을 빚지 않고서는 의료계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가 뭐라고 약속하지만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정체된다는 것은 지갑이 얇아지는 건데 얇은 지갑 에서 의료비를 더 내라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다 표인데 젊은 분들은 책을 택해야 되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힘드니까.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나마 대학병원이 죽을 만한 환자도 받아 치료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물론 그 원동력은 값싼 전공의 노동력 이었고 이제 대학병원 망하면 돈 안 되는 어려움 무서운 환자들은 저 케이스트럼 다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뭐 응급실에 여러분들 환자가 전원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어제 김해의의 건축 현장에서는 사고를 불의해 당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노인분들은 지방 대학병원에서 약 처방도 받지 않고 서울 대형병원을 간다 는데 무슨 지방의로 운운합니까 그러니까 권역별을 제한하거나 권역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병원을 찾을 때는 추가적인 부담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사회시민단체가 반발 할 것이고 표를 읽는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인들 중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형적인 의료전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가 유지가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 이름대로 의사 수를 증가시켰으니까 기가 찬 거죠. 관료들 책임이 참 많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니까 환자는 결국 수도권으로 모입니다. 각 지방의 병원의 의사들 능력을 키우는 정책을 잘해서 환자가 지역에 치료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능력을 키우는 건 별로 문제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안 가는 게 아니죠. 한 분께서 분당에 여러분들 새벽부터 9시까지만 이비인후과에 예약을 받는 다고 그렇게 글을 올리니까 분당에 사시는 분이 아니 분당 어디 새벽부터 예약하는 이비인후과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편의점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1년에 약 2500군데 이상이 의원들이 폐업한다는 통계를 이미 오래전에 봤는데 지금은 더 심할 겁니다. 자신의 오픈런과 의사의 폐업런 어느 것이 더 타격이 클지는 조선사람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에 3초 진료가 왜 있냐 3분 진료가 왜 있냐 왜 내가 기다려야 되냐 의사 수가 늘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무슨 이비인후과가 무슨 진료를 하기에 예약 마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수도권에 있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사거리마다 병원이 하고 의원이 있는 것은 지구상 유일하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간혹 감기 독감 가는 것이 유행할 때 일시적으로 환자가 몰려서 오픈런이다 뭐다 하는데 대부분 개원이들은 예약도 없이 하루종일 환자를 기다립니다. 이게 참 편의즘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사 수가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박민수 씨는 왜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설득했습니까 수도권에 6600병상을 돌려야 되니까 싸고 질 좋은 고강도에 익숙한 전공의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관노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노비 관노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 사태를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내 말에 이런 틀렸으면 박민수 차관이 정정해달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천치가 돼가지고 당신들 이야기하면 다 믿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죠. 당신들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될 건데 당신이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박민수하고 조기홍이 어떻게 이 책임을 질 거냐 이야기죠. 당신들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냐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어떻게 지금 사기를 친 거예요 수도권에 대학기 이름들 분원을 설 제가 6600병 병상을 늘리니까 병상에 들어갈 전공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대통령 설득했을 것이고 대통령은 실상을 잘 모르니까 한 방에 터뜨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솔깃했을 것이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끝까지 속이려고 여러분들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인간들 참.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 있겠냐 대한민국 박사들도 있고 뭡니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의료 의자 분장 모르고 당신들은 한 30년간처럼 의료계에 종사했지만 나는 의자 의자 모르지만 뭡니까 한 2 3일 정도 보니까 당신들이 사기친 게 금세 나오는데 에라 인간들아 어차피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망하냐 이야기죠 너희는 무슨 생각하노 너희는 새끼들 없냐 너희는 자식들 없냐고 당신들은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자식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야기 시스템을 이렇게 파괴가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그 눈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월 초에 눈 시뻘게 뜨고 뭡니까 전공이 다르지 해빡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울대 나왔을 겁니다. 행정고시 했을 것이고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 실력인 겁니다. 어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파일이 넘어져 가지고 골절에 문제가 생긴 거 하지 않습니까 유방암 외과의사분께서 이야기를 읽고 콘크리트 파일에 깔렸다가 돌아가신 분은 어느 병원을 가셨더라도 살아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줬으면 지속적인 뇌출혈로 점점 나빠져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도 있었고 괜찮았다고 하며 소송을 걸었을 것이고 판사는 수십억을 물어주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친 상황을 들어보게 되면 대충 예후를 알 수 있는데 아마 그때 전화받았던 응급실에서도 결과가 뻔할 테니까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사태가 생길 것입니다. 의사만 핍박하고 빨아먹으면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그 대가가 다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고 의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 방어질로를 하는 거죠. 방어질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정부는 이 글에 대해서 한 분께서 이 정부는 왜 의사를 때려잡고 날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들이 공부하는데 의사되는데 돈이라도 주었습니까? 아니 공부하는데 비타민을 사주고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진짜 힘들게 일하는 젊은 전공의를 보게 되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라도 의사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부족하다고 난리를 칩니까? 누구 자식을 위해서 이 난리를 칩니까? 나중에 꼭 찾아 책임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